자 아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케드몬 이게 있었군요 아 나 넋 놓고 아 끝났고 나면서 혼자 노래 부르면서 언니 따라오면 조카가 부르는거 언니 따라오르면서 혼자서 그러고 있었구만 아니 니 키가 키가 갑자기 자 자 자 올라가 아 그래요? 해봐 꼭 해봐야겠네 아 난 이게 끝난줄 알았는데 어디야 어디야 도대체 여긴가? 음 다 온거같은데? 여긴데? 여긴가? 제대로 온거 맞아? 어 맞는데? 호음 스윗 호음 오오 연트 야 이렇게 어 야 험한게 죽는게 어딨어 오오 너희들은 이제 상대가 안된다 야 이제 어느정도 익혀가지고 거의 끝판을 깨니까 조작법을 대충 익혔다니 이게 말이 돼? 아이고 야아 아 자아 야아 아 야이 저거 pins guard 야아 pajaca 사이 두페이스刚우 미세엄 Nu okay 고 pass DS 왜 아이, 얘도 옷이 완전 거지가 됐어 아, 옷이 거지가 됐어요 아칸시티는 정말 최악의 도시인가 보구나 아, 찌 여기가 그, 이게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 이런 데 있으면 절대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얘는 무슨 체리찍에다가 끙끈이를 발라놨나 체리찍이 어떻게 착착 잘, 잘 달라붙냐 아이고, 야 올라와봐, 아이 야, 올라가 오케이 내가, 참 오늘 뭐 그, 그 꿈을 하나 꿨는데 꿈 내용은 말 안 할 거예요 근데, 해몽을 해봤거든요? 해몽을 해봤는데 아하하, 나 되게 나쁘, 그 되게 나쁘더라, 꿈 내용이 음 나쁜 일이 또 생길려고 하나 여긴데 여긴 것 같아요 여긴 것 같아요 어허 야, 씨 옷 다 찢어졌어 얘 옷감만 해도 이게 장난 아닐텐데 얘는 부자가 아니잖아 지가 다 사비로 벌어서 산 것 거 아니야 음 여긴데 총들 굽는 애가 지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자아 아, 총은 없네 투패스 그, 쫄따구들은 총은 안갑니다 아니냐 아이고 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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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패 들지마 혼난다 방패 들면 야, 씨 혼자, 혼자서 혼자서 허공 때리기 클레이맨 나오는 영화도 있지 않나 클레이맨 클레이맨 베트맨 시대즈가 하도 많이 많, 많아가지고 여긴가 여기 맞나?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아, 방문은 맞는데? 박물관은 투패스부터 캐드먼의 질리로 좀 해소하십시오 이게 사이드같은 존재인가 보네 캐드먼의 그거는 몇 명이야? 몇 명이야? 장관이야 자, 덮치 공격으로 가보도록 하자 에이 씨 이게 뭐하는 니 옷을 스스로 뭘로 만들지? 스판으로 이렇게 만들었나? 방어력이 전혀 없겠네 어, financial 야 뭐야 오 ㅗㅗ 자 얘 얘네들 아휴 칼이 있잖아 아휴 조심해야 되는데 아휴 아휴и Hubвод 짠 오케이 야 했자 아자 아아 그거 인조가지고 그거 겁나게 싼 그거 말하는거 아닌가? 아 그래요? 이쪽으로 어 이거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뉴 디스웨이 니커 뭐 디스웨이 뭐 디스웨이 뭔 소리야? 이쪽으로 가는건가? 애들 겁나게 많은데 저기 겁나게 많은데? 미친 듯이 많은데요 미친 듯이 많은데요 무기 드는거 봐라 요렇게 오오옹 노오 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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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면 안돼 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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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너 방패빼 방패빼고 방패된 애만 아우씨 나 죽겠다 바로 한대만 좀 죽는다 어이구 오오 둘번 했어요 아 죽었어 장난이 아닌데 어 뭐야 왜 야야야야야야야야 흫 어허 아 저걸 맞으면 안 되었었는데 아하하 정말 어려워요 야하하하 어? 아하 또 죽었어 아하 저기 있자 저쪽으로 가지 말자 딴 데 가는 길이 있을꺼야 분명히 분명히 딴 데 가는 길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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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칸들몬이다 야 방패들지마 임마 어디서 차 문짝은 떼와가지구 좋아요 어허 어허 맞으면 안돼 맞으면 오오 칼칼칼칼칼 으아 으아 안 돼 안 돼 안 돼 어이구 어허 어허 아허 너무 많은데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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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속은 라인이 안 비춰서 어이구 속은 라인이 살짝 비치는거 같은데 이거 아닌가 속은 라인에 맞게 옷을 제작한거 같기도 하고 어허 속은 라인에 비치면 붓글붓글 하잖아요 됐지 오오오오오 아 또 맞았어 칼 어? 어? 어어아아아아 나 칼 아후우우우우우우우 나 진짜 와아아아아아 나 죽었다 또 나 죽었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나 진짜 이씨 어우 이게 정말 너무 어려운데? 아니 뭐 조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워크레드 하나도 안해놔서 아이고 아이고 저 두 대나 맞췄어 자아 집중을 해볼까요? 화면에 번개같이 생긴것만 나오면 무조건 Y를 눌러서 반격을 해주구요 방패트네 있으면 체색으로 때리고 A를 두번 눌러서 공중 회피를 하구요 카리네가 있으면 Y를 눌러서 길게 반격을 하구요 이걸 계속 외우고 있어야 되구요 어 무슨 리그레이션게임하는것같아요 정말 하다보면 타이밍에 맞게 잘 밖에 눌러야되기 때문에 타이밍에 아아아아 또 맞췄어 이씨 타이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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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힘듭니다. 힘듭니다. 뭐 근데 할만해요. 엄청 힘든건 아니야. 할만해. 아우 조코 때는 정말 내가 머리턱 뽑고 싶었다니까. 그 때는 진짜 방패 있는 날 찾아야돼. 방패 있는 날 없다. 방패를 못들게 해야돼. 자아 어? 방패 있는 해마. 어허허허허허허허. 거실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마도? 어? 에너지 진짜.. 아.. 나.. 나 너무 많아도 돼? 진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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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ằng 어어어어어어 오 오른뉸너꺼 아아아 아깐네 그래 사실 자, 반패를 못들게 해역하구요 오호! 자, 반패를 못들게 해역하구요 자, 반패를 못들게 해역하구요 이야, 잘 싸운다 잠깐만 나 지금 이상한 장면 본거 같은데? 어어 어어? 예,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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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그 느낌나서 어어? 어어? 아, 나 진짜 어어? 뭐야? 저 상태로도 왔네? about 크 fake 제로의 영역계가 도달해서 어 어어 방향이 너무 약해 어? 아 누르고 있어 세상 아 어어? 아유 야 진짜 어어? 아우 치 아아아아아아 좀 더 좀 더 좀 더 집중력을 자 집중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제로 영역에 마구마구 정신력으로 쏘다 그냥 구가 넣어봐 뭐 아 아 마셨어 이씨 어어 아 끝마셨어 아 왜 이렇게 방격기가 어어 아 나 진짜 아 줄 생각을 안해 아유 씨 또 아 방격킬 누른다고 누르는데 너무 일찍 죽었는데 쪽도만 쓰고 죽었는데 이번엔 렌터 누구야? 아 지금 장비를 하나도 업그레이드 안해놨어 캐러브먼 저기가 대량으로 싸우는 일이 지금 처음이에요 저기가 대량으로 싸우는 일이 지금 처음이에요 어? 방패 빼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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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개벙개 벙개벙개벙개벙개 와이 와이 오케이 와이 와이 아유 씨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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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아유 자자자 방패 방패 빼고요 방패 방패 반격하구 방격 아유 방격 버튼을 그러They 아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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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키스한 느낌이야 싸우면서 키스해 아 이런 야시시한 논혈을 욕하면 안되죠 어쨌든 아유 또 죽었어 이런 야시시한 여자를 봤나 안녕하세요 가사님 어? 어허허어 어허허허 아휴 씨 맞지진마라 야 내가 그냥 부릇내가 다 아프다 어우 아유 얘 피했는데 아유 씨 진짜 아우허우 좋아요 오우 안돼 뒤통수 한대 맞았어 아아 자 이 이 애들이 되게 많은데? 아우 어어 아유 뭐야 처음부터 맞아 자 어어 어어 안돼 안돼 어어 어어 아 왜이래 그 좋아 오오 조심조심 조심조심 레드 안주고 어어 아유 뚱났어 에너지없다 에너지없다 오호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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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진짜 진짜 재밌는데 여기 배티맨은 짜증이 났었는데 근데 얘는 재밌네요 얘로 이렇게 계속 죽어도 재밌네 하는 사람은 자 잠시만요